에이 몸바일을 모여서 바이든 모여서 웃긴다 아니요 알고있어요? 아 알고 있는데 응 무거운이 네 자 17호 였네요 몇 침 했네요 점심아 조금 더 더 올라왔으면 좋겠다 오케이 자 그럼 17호는 홀스니까 그게 어렵진 않았을 거 같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모여서 어떤 소리를 낼까요 엄청 햄이죠 햄 오케이 그리고 에이가 에 소리를 모아놨고요 햄 에이치는 크 에 음 자 얘는 뭐가 낼까요 쨘 쨘 어 오케이 만약에 얘가 소리가 쨘 이런 소리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잠 오늘 금방 끝날 거 같은데 얘는 탑 탑 탑 탑 얘는 맵 맵 오케이 얘는 댐 댐 얘는 탑 탑 탑 탑 탑 탑 탑 탑 자 다음 시간에 할 거 조금만 할게요 스틱이 난이도가 낮아서 스파로는 조금 난이도 버튼도 있겠죠 오케이 아까 거랑 비슷한거에요 비슷한거에요 비슷한건데 쪼 탑 탑 탑 탑 탑 맞던 틀리도 한데 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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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이렇게 답 써놓은 것 중에 n하고 u를 헷갈리는 것처럼 써놓은 게 있었어 n을 써야 되는데 u를 썼나 알겠어요. n하고 u 헷갈리지 마시고요. bank n은 뭐가 될 것 같아요? 그렇지. cap b하고 d하고 헷갈리는 게 많이 없어졌다. 그치? cab 그럼 얘는 뭐가 될 것 같아요? 이건 뭐였지? box 여기 x 똑같으면 된다 근데 w가 뭐 됐나 했더라. w u 기억이 안나는데 그쵸? w는 뭐가 된다? u가 되는거에요. 그러면 이거 다 합쳐서 어떤 편이 될 것 같아요. 자 그럼 하나씩 해볼까? w는 우 됐고 a는 대표소리 첫번째 x x는 x x x 그러면 wax x 빨리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. 그렇지. 뭐라고? 왹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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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요? x x 오늘 집에 가서 이거 복습할 건데 x랑 나와야 되고요. x 왜 x가 됐는지 w과 u 된다는 거 여기다가 우리 해이 한번 알려주세요. x x x x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돼. x x 같이 그 다음에 얘가 대표소리내느라고 힘쎄게 했지. 그러면 이 위에는 힘 빠지겠지. 그럼 이렇게 합쳐줘. 그럼 다 합쳐줘. AFT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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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요? AFTER 자, AFTER 내로 뭐가 될까요? AFTER 얘는 똑같애. 여기가 첫 번째 대표 소리 됐거든. 그럼 얘는 똑같이 힘이 빠졌어. 애는 두 개 있지만 한 번 밖에 소리가 안 나고. 캐논 그렇지. 뭐라고? 오케이. 맞아요. 뭐라고요? 캐논 캐논 오케이. 여기까지 소리가 캐논 어 응. 이렇게 된다. 자, AFTER 뭐 하겠다. 캐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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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얘는 뭐 하겠다. 앗 아 흐흐흐흐 자, C 뭐야? 잠깐만 CK가 뭐하겠다. 그 크 그렇지. CK는 크야. CH는 CH는 CH K는 CH 이거보기 다 합치로 뭐가 될거야 BACK 뭐라구요? OK. 얘는 뭐가 될거야 그렇지 SH는 뭐가 된다 다시 알려줄게 ph는 뭐가 된다 ph는 p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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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y ph ch ph ph 혀가 이 사이에 혀가 살짝 걸쳐 있어야 돼 혜리 앞에 혜리가 싫어하는 데 있다 생각하고 메롱메롱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sh니까 다 같이 먹으니까 자, bash 오케이, 얘는 뭐가 될까? 그렇지, fad B하고 B하고 쓸 때도 안 헷갈리면 좋겠어 고른 건 어느 정도 안 헷갈리는 것 같아 오케이, 얘는 뭘까요? 그렇지, 그걸 조금만 더 빠르게 누를래 그렇지, caps 오케이 오, 혜리 읽기 많이 늘었는데 얘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비 비 비 비 빠지, 빠지 브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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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까지 눌러 브랜 근데 여기다가 이거 붙이면 브랜 그렇지, 그래서 다 앞에서 네 그렇지, 와우 브랜 브랜 얘가 뭐다? 브랜 그러니까 얘가 v r a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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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그치? 요렇게만 쓰면 이건 뭐거든? 그렇지 and 그 앞에 이렇게 하면 이거는 brand 근데 이거까지 붙였으니까 brand 그치니까 brand brand 얘는 뭐가 될까? gap 뭐라고요? gap 얘는 뭐가 될까? 그렇지 렉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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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쥐가 좀 짜증나는 거 같은데 여기서는 무슨 소리가 쓴 거 같아? 이게 다음 소리가 뭐였을까? 렉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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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가 그 ä 그다음에 렉스 and e e ahead 뭐가 될꺼같아 자 얘 없다치고 요것만 하면 그치 랩 랩 그럼 거기다가 이 소리만 붙이면 되니까 크랩 그치 뭐라고 크랩 그 빠르게 하면 크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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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뭡니까 그렇지 오케이 고맙습니다 요거 탭도 하고 요거 복습하면 되요 네 혹시 밧데리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한번 봐봐 혹시 충전하세요 이거 뜨면 생각되겠어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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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